숨어있는 세 글자 단어 세 개를 찾아주세요. 제한시간은 90초입니다.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?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.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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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못 찾아도 괜찮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두뇌 운동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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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